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박선영입니다. 나는 게으름을 피하고 싶은 박선영이다. 정도를 할까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열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죠. 물론 우리가 대학을 진학하고 본인이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부터 심화 공부를 하게 되면 흥미가 사실은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해양학을 시작을 해서 좀 더 심화되면 화학해양학을 했고 그리고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면서 대기화학 쪽으로 연구 분야를 확장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알고 나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 더 궁금하구나라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시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빨리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당시에 좀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해양학을 하고 화학해양학을 공부할 때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기체를 봤어요. 그러니까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들 아주 소량이 녹아있겠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떠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 포인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1, 2더의 물을 그것도 몇백 톤을 하고 그걸 이제 실험실로 들고 오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체를 하면 그러면 대기에 있는 성분을 하면 좀 가볍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자연스럽게 대기화학적으로 눈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이런 우연으로 다양한 연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기마다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책이나 영화들이 매번 좀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을 하고 변화하니까 가장 최근에 저도 추천을 받아서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Think Again이라고 애담 그랜트 책이었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경험에 기초한 확신이나 견해가 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라는 게 전체적인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 과학자처럼 이제 사과하라. 과학자들은 특정한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은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한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학자들도 보면 다시 생각하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지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선지식이나 성경험에 그리고 이제 선배 연구자분들의 연구 결과에 그렇게 자연스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유연성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면에서 저한테는 아 이게 다른 일반인들은 과학자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과학자가 정말 과학자답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대기과학 중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기화학입니다. 대기화학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세부적인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은 대기화학 성분 중에서 공기 중에 체류 시간이 긴 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별로 없어서 이제 공기 중에 오래 체류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적인 환경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전지구적인 기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오래 체류하다 보니 성춘권까지 도달해서 이제 오존층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긴 호흡에 어떤 관측과 연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면 또 다른 대기화학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로졸 문제라든지 오존 성춘권이 아니라 대류권에서의 오존 문제라든지 낙스 뭐 이런 다양한 소위 말해서 그 오염 공해와 관련된 오염 물질들에 연구를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대기과학 중에서 기후 부분 그리고 대기 움직임을 연구하는 역학 부분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물리라든지 화학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물리라는 역학을 알아야지 유체인 대기랑 그리고 해안과 같은 바닷물이 움직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들에 의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화학 성분들이 사실 이동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당연히 또 대기화학을 한다면 화학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관심 있는 성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고 만들어지고 어떻게 없어지는지 등등을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화학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을 좀 더 한다면 미생물과의 상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한테 막 요구하는 게 되게 막 늘어나는 느낌인데 많은 자료를 지금 우리는 다루게 됩니다. 대부분 요즘 추세가 그러다 보니 이제 대규모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빅데이터 처리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다양한 센서 개발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센서 개발과 관련된 기기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요소들이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공부를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PR을 해본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 전 지구적인 기후 부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국제 네트워크 하에서 이제 연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발표된 논문을 보시더라도 이제 저자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말은 이 모두와 이제 같은 동료로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국제관계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본인의 연구 능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세계에 진출하는데 굉장히 눈을 뜰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구 분야 자체가 사실 지역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은 사실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아시아 전체의 관측값을 대표할 수 있는 무슨 연구가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막 여러 군데에서 한국 내에서 10여 군데에서 한꺼번에 측정하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지역 단위로 참여하는 연구자 수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히 이제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굉장히 독특한 연구를 이 지역을 대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강연에서도 우리가 이제 주로 이 관측소에서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주로 내용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는 위치상으로 보면 제주도를 이렇게 지도상에서 볼 때 남서쪽 끝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둘러가는 이 올레길에 남서쪽 끝단에 있는 이 수월봉이라는 절벽이 있습니다. 그 끝에 이제 높은 타워가 있고 해발로 보면 한 72미터가 되죠. 거기서 우리가 공기를 끌어와서 실험실에서 한 180미터 정도 떨어진 실험실에서 공기 성분을 분석하는 거죠. 거기서 다양한 프레엄가스를 포함한 다양한 우리 할로겐 성분들 대부분 이제 오존 파괴와 관련된 물질들이고 혹은 또 많은 것들이 온실 기체들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주요 화학 성분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들이 어디서 얼마나 나오고 어떻게 없어지는지 전체적인 이동 상황이나 변화 상황을 연구를 하고 또 이들로 인해서 지구 대기의 환경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보는 그런 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우리 프레엄가스가 이미 많은 대중들 사이에 남극의 오존 구멍을 만든 주범이다라고 해서 교과서에 나올 만큼 많이 알려진 내용이고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유엔의 몬트리오 의정서에서 이제 전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과 생산을 금지한 물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최근에 우리 지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기 중에 이제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그 배출이 주로 이제 진행된 지역이 우리 동아시아 그중에서 중국의 동부 지역이었다라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제 결론을 만들어가기까지 전체적인 여정을 아주 그 긴 여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엄가스는 기본적으로 사용 용도가 최근에는 가장 크게는 이제 냉매제 두 번째는 단열제 안에 우리가 이 폼을 이렇게 부풀리기 위해서는 안에 공기를 이렇게 채워줘야 됩니다. 채워줄 때 안정된 성분들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주로 프레엄가스들이 많이 쓰여져 왔죠. 그런데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금지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산업계에서는 이제 대체물질들을 개발해서 썼는데 냉매제의 대체물질로서는 지금 가장 많이 최근에 쓰여지고 있는 것은 수소불화탄소라고 해서 하이드로플로로카본 HFC입니다. 그중에서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번호를 우리가 붙이는데 HFC-125와 거기다가 이제 HFC-32를 반반씩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R410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져 있는 우리 그런 냉매가 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열재에 채워지는 이 충진제 그러니까 우리가 블로잉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이 성분으로서는 하이드로클로로플로로카본이라고 해서 HFCFC입니다. 그중에서 번호를 붙인 다음에 141B라고 하는 고물질들이 충진제로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능의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생산 비용에 있어서 특히 단열재에 HCFC-141B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썼던 프레온가스에 대한 어떤 필요가 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생산과 사용이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산불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건조한 정도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비가 오는 곳에 집중적으로 더 많이 오고 하는 이상기후 현상은 대부분 이제 기온이 높아지는 부분, 지구의 온난화와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많은 성분들이 오존 파괴 물질이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것이 온실 기체들이에요. 그래서 기후변화를 만들어내는 원인 물질을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 원인 물질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을 할 때 더 더웠던 지역은 덥고 건조했던 지역은 더 건조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극심한 이상기후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몬트리오 의정서나 교토 의정서에 의해서 원인 물질들에 대한 어떤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2018년 논문의 경우를 봐도 몬트리오 의정서에 의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의 온실 기체이자 오존 파괴 물질들을 이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산화탄소가 만들어낸 지구 복사 강제력에 이제 비견할 정도의 크기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국제협약에 의해서 이제 규제되는 물질들에 대해서 이행을 성실히 한다면 이제 긍정적으로 노력이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연구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사실은 긴 호흡의 연구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논문이 완성되기 위해서 거의 십수년에 결과가 누적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관측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최근에는 지상 관측이 보여주는 다양한 정보와 함께 인공위성 관측, 그 다음에 비행기를 이용한 관측 같은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각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이런 입체적인 정보들을 좀 더 잘 결합을 해서 좀 더 종합적인 규모에서의 이해를, 대기질의 이해를 우리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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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